2024년 10월 대한민국 살림살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자영업자 무너지는 주식시장 당신이 모아야 하는 종목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일 날짜는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이고 이번 영상은 요즘 우리나라 시장이 참 안 좋잖아요 실물 경기도 안 좋고 이럴 때 다음 달을 위해서 모아가야 될 종목 세 종목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테마조를 보면 우리가 노벨 문학상 테마 한세의 s24나 예름당이나 s24 이건 테마가 끝났다 봐야 되고요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 관련 테마 아주 강력한데 이건 진행 중이에요 페트론하고 또 새로 상장된 신규주 중에서 제2의 박셀바이오 돼가지고 셀비온 단점이 한 달 뒤에 보호해수 물량 쏟아지는 거고 느낌이 제2의 박셀바이오 냄새가 찌라게 납니다 그렇다 지금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단타는 몰라도 왜 신규주가 기관에서 안 들어오는데 기관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셀비온은 보면 서울대 의대 서울대 연구분야 쪽에서 많이 투자를 한 거 알고 있고 셀비온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 또 박사들 뭐 이렇게 투자를 좀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주가 벌써 플러스 14% 상승하고 21000은 급등하고 있는데 어제 꽤 기관수급 들어오면서 단타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신고가까지 가겠다는 퀘스천 마크고요 왜냐하면 신규주는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눈여기 지켜봐야 됩니다 셀비온 왜 제2의 박설바이오 냄새 정말 진하게 납니다 박설바이오가 주본과 올본 보시면 상장되고 난 뒤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5개월 동안에 23만원까지 얼마에서 8000원에서 23만원 몇 배죠 30배 정도 급등했잖아요 몇 달 동안에 다섯 달 동안에 이런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보호해수 물량 언제 한 달짜리 물량하고 세 달짜리 물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진건설 로봇도 보호해수 물량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나는데 급등 나오거든요 셀비온은 지금 사지 말고 보호해수 물량 쏟아지는 거 보고 소화되는 거 보고 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모아가야 될 종목이 KCS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련 테마는 바로 뭐냐면 콘덤코리아 양자 관련 이쪽이거든요 관련 종목은 KCS하고 우리로 하고 X게이트 이렇게 되는데 오늘 출발은 X게이트가 먼저 출발했네요 KCS는 아직 들어 올라왔는데 이게 하락 구간에 모아가면 안정적으로 직장인들 수익 내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 기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양자정보기술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퀸사라고 그러네요 이미 13일날 출범했고요 국가양자과학기술전략최고심의기구가 12월달에 출범한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밀고 있는 정책관련이기도 합니다 KCS가 먼저 사안가를 쳤잖아요 앞전에 사안가 치는 이유는 SKT 관련 양자관련 때문에 먼저 쳤기 때문에 이게 대장이 아닌가 생각들고 주문 보시면 역시 2023년 중반기 때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죠 거의 3배 좀 더 급등한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1년 이상 쭉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에너지가 있다 끼가 있다 지금 바닥에서 모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직장인들 양자관련 KCS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가 가져온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아파트인데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닙니다 블랙핑크 로지하고 아티스트 브루노 마스가 협업하면서 중독성 있고 특유한 음색 이것 때문에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그래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에 미국의 빌보드 상위권에 진입할지가 당장의 11월 2일날 그리고 12월달 일정이 쭉 있네요 그래서 이 관련주를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아파트 대장은 YG 플러스죠 YG 플러스가 현재 투자주의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것보다 아직까지 11월 2일날 일정이 남아 있잖아요 빠져나올 때 저점 나올 때 반드시 YG 플러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들고 두번째 대장이 바로 뭐냐 모빌 데이즈에요 역시 모빌 데이즈도 하락국안 잡아줘야 됩니다 세번째는 드리버스 컴퍼니인데 1등 2등 3등 중에서 여러분들 항상 1등 중 YG 플러스와 2등 중 모빌 데이즈 이렇게 꼭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정이 언제 11월 2일 그리고 12월달에 앨범 발매도 합니다 일정이 쭉 있으니까 모빌 데이즈 하락 나올 때 또 YG 플러스 지금 사지 말고 하락 나올 때 매수하면 어떻나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뭐죠 첫번 저점 나올 때 사는 거 바로 뭐다 급등주 9배신 나올 때 투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유튜브에서 청기가요 클릭하시면 저 사진 나옵니다 클릭하면 청기가요 홈이 나오죠 여기서 가입 보여요 가입 클릭한 멤버십인데 월 12,000원 멤버십입니다 혜택은 기법영상 400개 열람 가능 매주 1월 정시일정 2부영상 열람 가능 그리고 비정기적인 중기주와 작전주 정보 열람 가능 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커뮤니티 게시판 클릭하시면 추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오늘 추측 태선 나갔죠 28800에서 27800 사이 그리고 어저께는 교보 12호 스펙 수익 실현했고 나노엔텍 수익 실현했고 동선은 2%정도 손절쳤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일단 이유있는 정보만 배터리 드려야 되고 안정적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청기가요입니다 필 썸 청기가요 채널 구독하기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아 씨발 어디서 목이 왜 이렇게 행갱거리노 누가 보지 한국인이지 응 예 내가 인마 누가 보지 인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어 상원에도 같이 가고 어 마 다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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